37번 질문입니다. 37번 글의 순서를 잡는 문제인데 학생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글의 순서를 바로 잡는 문제이긴 한데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단서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심장박동에 있어서의 엄청난 차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 대의라는 것이 나와 있고 또 대주적으로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나와 있어서 단서가 좀 많이 제공되어 있는데 일부 금융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을 포함한 포유동물들의 신체적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생물학적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주어진 문장에서 보면 열은 is lost at the surface 하면 열은 표면에서 소실된다. 따라서 더 플러스 비어급, 더 플러스 비어급 구문이죠. 뭐뭐 하면 할수록 더욱더 뭐뭐 하다는 뜻이죠. 뒤에 있는 목조어가 지금 앞으로 나가 있는 상태고 여기는 부사인 하드가 앞으로 나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relative to 하면 뭐뭐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아, 볼륨이야. 부피에 비해 부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피에 비해서 당신이 더 많은 서피스 해야되어 표면적을 더 많이 갖고 있을수록 더 harder you must work. 당신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 라는 이야. to stay warm.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개구생활을 더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한마디로. 자,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little creature, 작은 생물체들은 have to produce heat, 열을 더욱더 빨리 뭐뭐보다 more danger, 큰 생물체들보다 더 빨리 열을 방출 이렇게 만들어내야만 한다는 의미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작은 생물체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엄청난 심장박동률의 엄청난 차이도 불구하고 앞에 심장박동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와있지 않죠. 자, 그렇게 돼 있고 대인은 뭘 지칭하는지 찾아내면 될 것 같고 대조적으로 인간들은 이런 얘기야. 대조적으로 인간들은 만약에 이것과 대조가 된다 그러면 여기는 인간들은 뭐뭐로 소비할 필요가 있다니까 내용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를 대의로 받아주면 되겠지 이 작은 생물체들은 따라서 이런 얘기야. 따라서 따라서 자, 앞에 대한 부연 설명이죠. 자, must read드야. 이끌어야 한다.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을 이끌어야 한다. 자, 부사가 형용사,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구조죠. elephant heart 하면 코끼리의 심장은 beat, 박동을 한다는 얘기야. just 30 times a minute 1분당 30회 정도로 이렇게 박동을 한다는 얘기죠. 자, 1분에 단 30회 정도를 단지 30회를 띈다는 얘기야. humans 하면 인간의 humans heart가 생략돼 있는 거지 인간의 심장은 60회를 띄고 소의 심장은 50회에서 80회 정도 사이를 띄고 쥐의 심장은 beat, 600 times a minute 분당 600회 정도 박동을 한다는 얘기야. 굉장히 작을수록 굉장히 많이 박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부피에 비해서 표면적이 상대적으로 많은 표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죠. 10 times a second 초당 60회 정도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자, everyday just to survive. 단지 생존하기 위해서 이 쥐는, 작은 생물체는 먹어야만 하죠. 약 50%야. 자, body weight, 체중의 50%를 먹어야만 한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먹어야 한다. 소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까 대기적으로 인간들은 이렇게 연결되겠지. 대기적으로 인간은 단지 2%만, 우리 체중의 2%만을 소비할 필요가 있다. 먹을 필요가 있다. 뭐뭐 하기 위해서? 우리의 energy requirement는 필수 조건이죠. 에너지 요구 조건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죠. 에너지 요구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자, one where are 한 분야가 돼 있죠. 여기서 where are in which 이런 개념이야? 자, 동물들이 아주 호기심 있게 흥미롭게도 이런 유니폼한, 동일한 자, 그러면 동물이 흥미롭게도 동일한 그 한 분야가 바로 with a number of heartbeat, 심장 박동의 수이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는 목적격 관계되면서 대시 빠져있고 그들이 이런 얘기죠. 그들은 여기서 뭘 지칭해? 이 동물들을 가려야 해요. 동물들이 평생 동안에 가지게 되는 심장 박동의 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똑같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심장 박동의 이런 엄청난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크게 보면은 크게 보면 이 B하고 C를 한 덩어리로 이렇게 묶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러한 심장 박동의 엄청난 차이에도 불구하고 B번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있죠. 그런데 B번 다음에 이렇게 연결하기가 어려운 것이 여기서 쥐가 50%를 신체, 몸무게 50%를 매일 먹어야 된다는 거야. 살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거와 대유적으로 인간들은 2%는 먹어도 된다. 같은 내용이 연결이 되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 덩어리로 봐야 되고 이러한 심장 박동의 엄청난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치사지? 이거는 인스파이트 오브야. 자, 전치사는 다음에 두어 동사 저리 못 나오니까 명사는 명사 9가 이렇게 나와야 돼. 니얼리는 거의 이런 얘기죠. 거의 모든 포유동물들은 자, 가지고 있다. 약 800밀리언이니까 뭐가 돼서? 8억 번의 심장 박동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야. 8억 번의, 8억 회의 심장 박동을 가지게 된다. 자, if they live average life의 평균 수명을 산다면 8억의 심장 박동수를 가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exception, 거기서 예외가 바로 인간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 인간들은 8억 회의 심장 박동을 자, after 25년을 하면 25년 이후에 8억 회를 넘어선다는 얘기죠. 지나친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keep on going, 계속 박동한다는 얘기야. 또다시, another야. 또 다른 50년 동안에 그리고 1.6밀리언이 16회 정도의 심장 박동 오와 소우는 약 이런 얘기죠. 약 16회 정도의 심장 박동수를 갖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 이런 문자를 풀 때 주어진 문장을 여러분들이 주어진 문장을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기서 마지막에 나와 있는 문장과 그 다음에 연결된 문장을 여러분들이 대조를 잘해야 돼.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대조를 잘하고 그 다음에 이어질 것들이 둘 중에서 하나를 잡는 것은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그 관계를 잘 이해하고 여기서 마지막 문장하고 그 다음 다음 문장하고의 관계를 또 이해하고 그 다음에 결론 부분에서의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잘 이해하면 크게 어렵지 않은 그러한 지문이 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대체로 글의 순서반 잡는 문제를 대체로 좀 어려워하는 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8번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38번 지문이 좀 짧아가죠. 자, 38번은 책의 역량력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책의 역량력과 대중매처의 어떤 연관성을 다루고 있는 그러한 글이 되겠습니다. 후반부에서는 자, 글의 흐름으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 가장 적절한 내용인데 문장을 잘 읽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얘기는 결국 자, 오늘날 책의 역량력은 엄청나게 is of a shadow shadow는 그림자를 지게 하다니까 그림자가 지어져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크게 가려져 있다 이런 얘기야. 가려져 있다. 수동태로에서 크게 엄청나게 가려져 있다 이런 얘기야. 무엇에 의해서? that of television, 텔레비전의 역량력. 여기서 인플루언스는 대수로 받는 거죠. 단수니까. 텔레비전의 역량력에 의해서 크게 가려져 있다. 거기에 대한 예야. 그러니까 이 앞에 책의 역량력이 줄었다는 내용이 앞에 이제 좀 나와야지 이거에 대한 예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nterest in ideology in children's literature 아이들 문학에서의 그 다음에 이데올리기에 대한 그런 관심은 이게 주어죠. arise from 뭐뭐로부터 기인하냐면 arise from은 그냥 result from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는 stand from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뭐뭐로부터 유리하다. 기인하다. 이러한 믿음으로부터 발생한다. 어떤 믿음이야? 믿음이라면 대토가 항상 동격관계를 이해를 해야 돼. 동격의 명사절 접속사야.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나오게 되겠죠. 아이들의 문학 작품 교재는 이런 얘기야. 텍스트는 자, 문화적으로 formative 형성되어 있고 비동사 다음에 오브 명사하면 형용사가 되어 있죠. 매스 엄청난 중요성을 가진다. 엄청나게 중요하다. 오브 플러스 추상명사는 형용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바꾼다면 매스블리 엄청나게 임플루턴트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앞에 알아 나와 있고 자, 이것이 오브 임플루턴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명사를 수식해 주려니까 이것이 매시브가 형용사로 바뀌게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하다. 아이들의 문학교 텍스트는 교재는 교육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무엇이 중요하다는 믿음에서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동문학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이데올리교 아동문학에 담겨진 어떤 생각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뭐하든 아니하든 텍스트 다른 어떤 교재보다도 이런 얘기죠. 이 교재는 여기서 이 교재는 바로 자, 아동문학의 교재가 되겠죠. 이것이 바로 데이가 되겠습니다. 아동문학의 텍스트는 반영해 준다. 사회를 그 사회가 여기서 it는 society야. wish to be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사회를 원하는 대로 그대로 사회를 반영해 주는 거야. 자, 바라는 대로 이런 얘기죠. 바라는 대로 또는 그 사회가 보여지기를 원하는 대로 그리고 그 사회가 무의식적으로 스스로를 드러내는 방식대로 그대로 반영을 해 준다 이런 얘기죠. 자, 그대로 반영을 해줘. 사회를 어떻게 반영을 해 주냐. 이러한 방식대로 이러이러한 방식대로 그리고 이러한 방식대로 최소한 작가에게는 이러한 교제가 문학교제가 사회를 반영해 준다 이러니야 그 사회가 원하는 대로 사회가 비춰지길 원하는 대로 또 사회가 무의식적으로 스스로를 드러내는 방식 그대로 사회를 반영해 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작가들에게는. 자, 클리얼이 분명하게도 리트레이저 문학이라는 것은 is not the only socializing agent 자, socializing agent 유일한 사회화 어떤 동의는 아니다 이런 얘기죠. 유일한 사회화 동의는 아니다. 사회화 시키는 동의는 아니다. 다른 동의들이 있다는 얘기죠. 자, 원인이 되는 거죠. 인어 라이프 오브 리 철든 아이들의 삶에서 심지어 미디어들 언론 매체들 매체들 사이에서 아이들의 삶에서 유일한 사회화 시키는 동의는 아니다. 문학작품 말고도 또 다른 요인들이 아이들을 동의화 시키고 아이들의 삶에서 동의화 시키는 요인들이 또다시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유일한 사회화 시키는 동의는 아니다. 라고 나와있어.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자, 뭐뭐라고 대디아라고 여기서 대신 악유의 목조가 되는 명사절 접속사지 대디아라고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책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텔레비전의 영향력에 의해서 가리워져 있다라고 주장할만하다.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런 얘기야. 하지만 해서 문장이 다시 한번 뒤집어지고 있어. 컨시더러블 하면 상당한 이런 얘기죠. significant 이런 뜻이야. 자, 상당한 정도의 상호작용이 존재한다. 이 두 매체 사이에 문학과 텔레비전 사이에 이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개의 매체는 앞에 언급이 없어. 여기에 나와있는 두 개의 매체라는 것은 TV와 문학작품이 되겠죠. 문학작품. 자, 이것이 바로 두 개의 매체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상당한 상호작용이 존재한다. 자, 소콜드 소 하이픈 연결이 되어있다. 많은 소위 말하는 아동문학 고전선은 텔레비전에 방영도 되고 resultant, 그 결과로 발생하는 이런 얘기야. 새로운 책들이 이런 얘기죠. 책들이 강력하게 책들은 대디어를 시사해주고 있다. 그 텔레비전에 방영되면 그 결과로 인해서 새로운 비슷한 내용의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지. 그것은 뭘 시사해주냐면 뷰잉 하면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것 자체가 잉크를 도모하는 것 권장하는 거죠. 서비스컨트 그 이후에 독서의 독서를 권장한다. 이 얘기는 이거 텔레비전을 시청하게 되면 시청하고 나서의 그 이후에 이거는 resultant와 같은 개념이야. 두 개는 여러분들 같이 좀 알아 놓으세요. 그러한 독서를 권장하게 된다. 텔레비전 복근하면 흥미로우니까 그 다음 독서를 이어지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어떠한 텔레비전 시리즈물은 아이동을 위한 시리즈물이 출판되기도 해. 책의 형태로 그러니까 성으로 상호 인터랙션한 인터랙션이죠. 상호작용하고 있다. 서로 보안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하우에보는 앞에 말에 대한 반대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 문장과 그 다음에 여기 나와있는 포에겐플로 여러분들이 두 개를 잘 이해해서 관계를 따지면 이것에는 사회와 유일한 동의는 아니다. 라는 내용이 나와있어 왜 그것이 사회적 동의인 유일한 동의는 아니냐면 텔레비전의 힘이 좀 더 막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로서 이렇게 나와있고 하지만 여기에는 서로 보안관계 상호작용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서 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결국 TV와 문학작품은 서로 상호보안적 관계에 있다. 이런 내용으로서 글에 이야기를 맺고 내부 내부 전 전 감사합니다.